오늘 햇볕은 강했지만 봄기온이 가득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오후까지는 바깥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내일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제주시는 낮에 26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는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에 비가 그친 뒤에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기온도 예년 수준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늦은 오후부터 산지와 남부 중산 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내일 밤에는 제주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시간 동안 폭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까지는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10에서 20mm 정도로 비가 강하게 퍼붓는 곳이 있겠고요. 예상 강우량을 보시면 산지에는 120mm 이상, 중산 간에도 8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해안 지역은 20에서 60mm 정도로 상대적으로 비의 양이 적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제주 남부와 동부 지역을 제외한 제주 전 지역의 강풍특보가 발효되겠고,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내일 밤에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대부분 17도, 산지 성판악은 13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26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높겠습니다. 동부 지역 22도, 서부와 남부 지역 21도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했는데요. 밤부터 차차 높아지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개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비 소식 없이 하늘이 맑겠고, 이맘때 포근한 봄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